안녕하세요. 이태영항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관학교 2022학년도 기출문제를 같이 보실 텐데요. 1번 문제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미트 극한 문제죠? 그랬을 때 분모가 지금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극한의 성질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분자에도 2를 넣었을 때 저희가 4-2 플러스 a가 0이 되어야 된다. 그거로 a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a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식을 다시 한번 써주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고요. 인수분해를 하게 된다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나오게 되므로 계산했을 때,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이 나온다면 저희가 3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 b가 3이 되어서 답은 1인 1번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극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쉽게 넘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자, 분모 모두 0이 된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시겠는데요. 2번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등비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항이 등비수열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a3이 1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R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1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나머지도 정리해 주신다면 aR의 세제곱 플러스 aR의 네제곱 그리고 aR, 그리고 나서 aR의 제곱이기 때문에 분자, 분모를 정리했을 때 r의 제곱으로 묶은다면 aR, 그리고 aR의 제곱 그리고 aR, aR의 제곱 이렇게 정리한다면 r의 제곱이 저희가 4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r의 제곱이 3으로 a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4분의 1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a의 9를 물어봤는데 저희가 사실 공비가 플러스 2인지 마이너스 2인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a의 9라고 하는 것은 a의 9항은 aR의 8제곱이기 때문에 굳이 구할 필요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므로 저희가 4분의 1에 여기에 네제곱이므로 4에 네제곱이 돼서 64가 나오게 돼서 4번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등비수열이라는 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충분히 빠르게 푸실 수 있는 문제겠죠.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저희가 2k의 제곱 플러스 k를 구하는 건데요. 솔직히 저희가 시그마 공식을 다 외웠기 때문에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9까지니까 너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여기를 10까지 계산하고 저희가 차라리 10번째 항인 200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걸 빼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2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 제곱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라고 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385라고 많이 외우죠. 그리고 1부터 10까지 합도 55라고 저희가 많이 외우므로 굳이 9를 넣어서 시그마 계산하기보다는 저희가 이걸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곱해 주시면 저희가 770 플러스 50 5 빼기 210인가요? 210을 빼주시면 저희가 560이 나올 거고 615인 4번이 나오게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계산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 주시면 쉬울 거 같습니다. 4번 문제 보시겠는데요. 극한의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죠. 지금 봤을 때 fx를 우선 알려주고요. h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결국 여기서 f2에서 f2를 뺐기 때문에 0으로 가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2가 저희가 h가 나오고 곱하기 fh분의 1이라고 한다면 뒤에 거에 프라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f'2와 h가 0으로 가면 f의 0의 값이 1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러므로 fx를 미분한다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가 나오게 되겠고 2를 넣었을 때 저희가 12 마이너스 16 플러스 a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0을 넣는 거죠. 0을 넣었을 때 6이 나온 게 1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6이 나음으로 a는 저희가 10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4번의 답은 5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도함수 정의만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함수의 정의 꼭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5번이 10이었고요. 5번 문제를 보시면 다항함수 fx의 도함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f의 0이 마이고 f의 1이 1이다. 결국 도함수를 알려주고 fx 함수값을 알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적분을 해보라고 하는 거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f'x가 4x의 3제곱 플러스 ax이므로 적분을 해주신다면 fx라고 하는 거는 x의 4제곱 플러스 2분의 ax의 제곱 플러스 적분산소 c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0을 넣으면 마이가 나오므로 0을 넣으면 마이가 나오므로 얘가 마이가 나오겠고요. 그리고 1을 넣었을 때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1이 나올 수 있도록 a는 저희가 4가 나온다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fx가 온전히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오므로 1을 넣어주시면 16 플러스 8 마이너스 2가 나오기 때문에 22라고 하는 5번인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5번 같은 경우도 단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뭐 크다. 어렵지 않은 형태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문제 보시겠는데요. 제곱근 문제이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64의 m제곱근이고 81의 n제곱근인데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2 이상의 자연수가 된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수수고를 바꿔줘야겠죠. 2의 저희가 6승이므로 m의 6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3의 4제곱이기 때문에 저희가 n의 4제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건요. m은 6의 약수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거는 4의 저희가 약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6의 약수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1, 2, 3, 6이 나올 거고요. 1, 2, 4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4, 3, 12를 하려고 했더니 답이 없죠. 이러면 낭패입니다. 이러면 낭패. 왜냐하면 지금 문제에서 2 이상의 자연수라고 아예 콕 집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래서 3이 6이어서 답이 3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런 거 하나 때문에 혹여나 보기가 10위가 있었다면 아무 생각 없이 10위로 찍는 경우도 있죠. 그런 실수만 안 하신다면 솔직히 6번 정도까지는 쉽게 빠르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fx는 저희가 삼각함수겠죠. 삼각함수를 보시면 우선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2차도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만 우선 1차인 형태도 저희 각변화를 해야 되는데요. 홀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인으로 바뀌게 되겠고요. 이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앞에 저희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코사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인 x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x의 제곱이 1이므로 코사인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사인 x의 제곱인 형태가 나오게 될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놓고 사인 x를 저희가 s로 치환한다면 지금 마이너스 s의 제곱 플러스 4s 그리고 플러스 4인 이차 함수가 나오게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축방을 확인한다면 저희가 마이너스 2a 분의 b가 되서 아 s라고 하는 게 2에서 최대 값을 갖겠구나. 그리고 2의 값을 찾아준다면 저희는 이제 틀리죠. 이렇게 하면 틀리죠. 왜 틀리냐면 저희가 항상 특히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치환을 하게 되면 범위가 존재하죠. 왜냐하면 최대 최소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s라고 하는 건요. 마일부터 1 사이의 형태가 되므로 마일부터 1까지의 여기 형태만 봐주셔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1에서 저희가 맥시멈 마일에서 미니먴이 나오게 될 거다. 그러므로 1을 넣어주신다면 7이 나오기 때문에 7번의 답은 저희가 4번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치환했을 때 범위가 나온다. 그 부분만 조금 잘 봐주신다면 그렇게 오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 유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8번 문제 보시겠는데요. 그림과 같은 5개의 칸에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로그 a의 2 로그 a의 4 로그 a의 8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5개를 배치할 겁니다. 가로로 나열된 3개와 세로로 나열된 3개의 합이 15가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선 숫자 5개를 정리해 준다면 로그 a의 2 2 로그 a의 저희가 2 3 로그 a의 2 그리고 5 로그 저희가 a의 2 그리고 저희가 7 로그 a의 2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3개와 3개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거를 제외하고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2개와 나머지 2개의 합은 항상 일정해야지만 저희가 가로 세로가 15 15가 나오겠죠. 그러므로 저희가 여기서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누구누구를 더해야지 일정값들이 나올까 봤을 때 여기와 여기를 더하면 8 로그 a의 2 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더하면 똑같이 8 로그 a의 2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형태가 가운데에 존재해야 되겠구나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10 로그 저희가 a의 2가 15가 나와야 되므로 a의 2분의 3제곱이 2가 나와야 된다. 결국 a의 값을 알고 싶기 때문에요. 저희가 a는 2의 3분의 2제곱이 나오게 될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저희가 2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짜맞추기이기 때문에 아 모두 수의 합이 똑같다. 그러면 중복되는 애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의 합들이 똑같은 값이 나올 수 있게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패턴으로 짜맞추게 된다면 값들도 몇 개 안 나오기 때문에 쉽게 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번 문제 보시겠는데요. 첫째 항이 1인 등차수열이 있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따라 저희가 n에 대하여 sn은 지금 sn은 저희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의 값이다. 라고 말했고요. tn의 값은 저희가 시그마 k가 1부터 저희가 n까지 마이어스 1의 k의 ak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랬을 때 얘네와 얘네의 비율이 지금 문제에서 정리한 게 t10과 s10과 s10과의 비율이 6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결국 그 얘기는 지금 첫째 항이 1인 등차수열이라고 했고요. 공차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공차를 만약에 d라고 한다면 지금 s10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a1 a2 a10 까지 합이기 때문에 10 플러스 45 d가 나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저희가 t10이라고 하는 건요. a1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a4 플러스 a4 적수가 양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플러스 a9 마이너스 앞에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게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저희가 여기에 있는 거는 마일 여기 있는 거는 1 플러스 d 여기 있는 거는 마일 마이너스 2d 여기 있는 거는 1 플러스 3d 나오기 때문에 두 개씩 묶어주면 d 두 개씩 묶어주면 d 결론적으로 아 얘 합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5d가 나오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10 플러스 45d 라고 하는 게 5d가 나오겠고 6이므로 저희가 2 플러스 9 d가 6 d가 나온다. 5로 나눠주게 된다면 그래서 저희가 2는 마이너스 3d 니까 d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값을 갖게 될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 t의 37이죠. 그러면 t의 37을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이런 묶음이 저희가 37이기 때문에 총 18개가 존재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a의 37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37항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겠죠. 그러면 마저 쓴다면 18 d와 마이너스 1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플러스 원래는 마이너스 저희가 36 d가 나오게 될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했을 때 저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저희가 본다면 18 곱하기 3분의 2가 나오겠죠. 그래서 토탈 11이 나오게 될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답은 3번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여기 있는 계산만 뭐 부호만 실수하지 않는다면 무난히 무난히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번 문제 보시겠는데요. 양의 실수 a에 대하여 fx가 저희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함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함수죠. 여기 무타가 났네요. 함수 fx가 지금 x가 a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a에서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리미트 원래 x가 a에서의 우국이라고 하는 건 f- x죠. x 그리고 fx라고 하는 각과 리미트 x가 a의 좌극 f의 마이너스 x fx 그리고 저희가 a를 집어넣은 f-a f-a 이 세 개가 모두 같아야지만 연속인 애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저희가 우선 연속이라고 하는 건요. 연속함수와 연속함수의 곱은 무조건 연속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연속함수와 불연속함수의 곱에서 연속이 되게끔 하려면 연속이 되게끔 하려면 불연속되는 점 에서의 연속이 되는 값이 근이 나와야 된다. 한마디로 3에서 불연속이라면 3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된다. 라는 거겠죠. 그러므로 우선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연속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어쨌든 A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확인했을 때 마이너스 A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연히 연속인 상황이겠죠. A를 넣었을 때 연속이 되게끔 A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5A 그리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만족하게끔 A를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A의 제곱 마이너스 저희가 3A 마이너스 4가 나오고 A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나오기 때문에 A는 저희가 4와 1이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우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값의 합이죠. 모든 값의 합이고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요게 나오겠죠. 만약에 불연속이라면 불연속이라면 입니다. 얘가 A가 여기서 불연속이라면 저희가 마이너스 A를 넣은 값이 0이 되어야겠죠. 한마디로 마이너스 A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 A보다 큰 쪽 그리고 A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기겠죠.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5A가 0이 되어야 된다. 결국엔 마이너스 A로 묶었을 때 A 플러스 5가 0이 되어야 된다. 아이고 플러스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A로 묶었을 때 A 마이너스 5가 0이 되어야 된다. 그럼 A는 0하고 5가 되어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양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지워지겠죠. 그러므로 5와 4가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1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좋지만 저희가 함수의 곱이 나오는 경우는요. 엄청 많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과 연속이 되는 경우와 불연속일 때 연속이 되는 함수에서 0이라고 하는 근을 가지면 나머지 불연속이 뭐가 되든 상관없기 때문에 그걸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문제 보시겠는데요. 시각 t에서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이런 거 잘 봐요. 원점을 출발하기 때문에 0,0을 지나는군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수직선 이런 움직이는 두 점 p가 있는데 속도가 각각 p에서의 속도 v1t가 저희가 3t의 제곱 마이러스 6t 가 되겠죠. 여기 제곱이 없어야 되겠네요. 없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q에서의 속도 t가 2t가 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t에서 만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에서 a에서 만난다 만난다는 건요. 위치가 똑같다는 거죠. 속도가 똑같은 게 아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분한 거와 적분한 게 서로 같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위치를 저희가 봤을 때 적분하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이고 0,0 그리고 여기는 애와 여긴 애가 똑같게 되는 거겠죠.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과 t의 제곱이 똑같기 때문에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이 0 t의 제곱으로 묶으면 t 마이너스 4가 0임으로 t가 4에서 만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t에서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0에서부터 4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결국 p가 움직인 거리는요 저기 있는 함수를 3t로 묶었을 때 t 마이너스 2임으로 저희가 지금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그냥 이동거리 움직인 거리 같은 경우는 절대값으로 해줘야 되고요. 저희가 위치라고 하면 그냥 인테그라를 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저희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dt 에다가 음수 부부니까 마이너스 더하기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dt를 계산해주시면 저희가 원하는 답이 나올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 넓이는요 아마 계산해주시면 4가 나올 거고요. 여기 넓이는 20이 나오게 해서 답은 24인 2번이 나오게 될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만난다 라고 했을 때 속도가 같은 게 아니라 위치가 똑같다 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문제 보시겠는데요. 마일부터 3 사이에 닫힌 구간을 정의된 함수 저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 fx가 솔직히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가 이제 좀 찾아봐야겠죠. 위의 거를 미분해 볼 거고요. 아래 것도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걸 미분해 보면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가 나와서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4가 나오기 때문에 0하고 4에서 꺾이는 그런 함수가 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서요. fx 구간에서 봤을 때 0하고 4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가 되겠네요. 근데 저희가 마일부터 1 사이만 보라고 했기 때문에 아 마일부터 1 사이만 보는 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함수는요. 1부터 3까지만 보는 함수인데 미분해 준다면 저희가 어쨌든 얘는 뭐 미분할 필요도 없죠. 이차 함수니까. 아래로 블록이면서 마이너스 2a 분의 b로 인해서 2에서 축을 갖고 있는 아 쟤는 아래로 블록이면서 저희가 x가 2에서 축을 갖고요. 1에서부터 3까지 있는 형태 등호는 없고 여기 등호가 있는 형태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랬을 때 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두 형태가 이제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최대값과 여기서 최소값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최대값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최대값이 나올 수 여기서는 최대값이 나올 수 있네요. 그랬을 때 이제 2의 값을 넣은 거랑 3의 값을 넣은 걸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0의 값을 넣은 거랑 마일 값 그리고 1의 값을 넣은 걸 다 찾아봐야겠네요. 0을 넣어주시면요. 0은 저희가 5가 나올 거고요. 마일을 넣어주시면요. 저희가 마일 플러 마이너스 6 플러 5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2의 값이 나오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을 넣어주시면요. 저희가 1 마이너스 6 플러 5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0의 값이 나오게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을 넣어주시면요. 저희가 4 마이너스 8 플러 A 니까 저희가 A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 1이나 3이나 넣어도 어차피 대칭성이기 때문에 똑같거든요. 그럼 1을 넣어주신다면 저희가 1 마이너스 4 플러 A 이기 때문에 A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 값은 A 마이너스 3이다 하고 이렇게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만약에 정말 얘하고 얘하고 다 최대 최수를 먹는다고 한다면 합이 0이 될 수는 없겠지 맞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얘하고 얘하고 최대 최수를 먹는다고 한다면 A 마이너스 3과 A 마이너스 4가 0이 되어야 된다. 결국 2A가 7이라서 A가 2분의 7이 나와야 된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A가 2분의 7이면요. 얘는 최소가 되더라도 얘가 최대가 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얘는 5니까요. 맞죠? 그러므로 최대가 될 수 있는 게 5고 최소가 될 수 있는 게 A 마이너스 4가 돼서 0이 나온다면 A는 저희가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주신다면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고로 0일 때 5라고 하는 값을 갖고 마이일 때 저희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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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을 가지면서 1일 때 저희가 4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1일 때 1일 때 저희가 마 4인 값을 갖게 될 거고 여기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값을 갖게 되는 함수의 형태가 나올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아마 4가 나오겠죠. 근데 1의 우극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1의 우극한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인 3번이 나오게 될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나무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